아 저희 고추입니다 고추 따서 깨끗이 씻은 다음 그리고 그늘에서 한 3일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더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꺼내서 이렇게 하우스에서 말리는 중이에요 여기는 원래 하우스 안이 오른쪽은 참외밭 왼쪽은 상추 뭐 이런 야채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고추 말릴 때쯤 되면 그 가운데를 좀 치우고 이렇게 고추를 말려요 저희는 고추 말리는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하우스에서 이렇게 태양으로 말려요 그래서 태양초가 되는 거죠 고추를 이렇게 나란히 왜 나란히 해서 말리냐 하면 이렇게 말리면은 훨씬 더 이렇게 썩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닿으면은 이게 약간 물러지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여기는 참외밭 참외예요 참외가 막 익어가네요 노랗게 여긴 참외밭이었고 이 뒤에는 또 수박이에요 수박밭 이 안에 수박이 아마 풀숲에 몇 등이 더 있을 거예요 찾아야 돼요 뭐 제초재를 안 뿌리니까 풀이 막 어느 정도 막 자라요 같이 동네분들이 할머님들이 오셔서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고추를 이쁘게 해놓고 말려 막 이러세요 근데 이게 더 잘 마르니까요 호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근데 고추를 아까 제가 고추를 살짝 만졌잖아요 지금 이게 고추를 보기에는 이래도 만지면은 굉장히 말랑거려요 이게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수분이 막 나와가지고 근데 이럴 때 맨손으로 만지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맨손에 열기 때문에 체온 때문에 고추가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 정도 말랐을 때 말랑말랑할 때 고추를 그냥 만지지 말고 꼭 면장갑이나 장갑을 끼고 만져야 돼요 저는 항상 장갑을 끼고 만지거든요 그래야만이 고추가 새카맣게 안 변하지 그러면 다 변한답니다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태양초 하시는 분들은 뭐 농사 많이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씩 텃밭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하수에서 이렇게 태양으로 고추를 말리고 있답니다